음악 안녕하십니까 김경준입니다. 21세기 첨단기술의 시대에 전통적인 인문학이 새로운 트렌드를 형상하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역사, 철학, 문학에서 심리학, 인류학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영자의 필수지식, 직장인의 교양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창의력이 중요해지는 융합시대에 다양한 인문학 분야를 접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접근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려 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또한 과거 궁핍한 시절에는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했지만 일정 수준 경제가 발전하면서는 인간과 사회, 문화와 예술로 관심사가 확대되는 것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인문학의 다양한 관점은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탐구하는 사회과학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관측할 수 있고, 자연의 본질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은 실험과 측정을 통해 객관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문학은 대상인 인간 본성 그 자체가 명확히 규정하기도 어렵고, 시간의 흐름과 처한 환경에 따라 변동하는 소위 백인 백색의 특성이 있습니다. 인간을 의미하는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호모루덴스, 놀이하는, 호모파벨, 도구를 사용하는, 호모이코노미쿠스, 경제하는, 호모폴리티쿠스, 정치하는 등의 이 다양한 단어가 바로 각각 인간의 특성을 나타내지만 또한 모든 특성을 포괄하지는 못합니다. 나아가서 역사, 철학, 문학 등에서도 각기 주장하는 수많은 논리와 입장들은 모두 그 자체로 정당성과 완결성을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나아가서 일부에서는 인문학을 마치 21세기 혼돈시대에 인간성을 구원하는 만병통치학처럼 접근하는 일종의 거품현상까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경영자와 일반인의 관점에서 인문학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우리나라 대표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과거 설비를 중심으로 한 하드파워에서 기업 문화, 혁신 역량, 리더십, 기술, 브랜드와 같은 소프트 파워로 이동하면서 소프트 파워의 원천인 인간과 조직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접근 방식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일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의 선두로 부상하면서 과거의 추종자 즉 캐치업 전략이 한계를 보이면서 이제는 미래를 주도하는 선도자 퍼스트 무버의 전략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특징인 창의력, 융합 등이 화두가 되는 디지털 혁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기업인들이 시장과 고객, 기술이라는 기존의 관점을 확장하여 역사, 철학, 문화, 예술을 접하면서 새로운 지식과 접근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려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과거 궁핍한 시절에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야 했지만 일정 수준 경제가 발전하면서 인간과 사회, 문화와 예술로 관심사가 확대되는 것도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이는 일반인들의 기초생활이 충족되면서 인문학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인간과 세계를 폭넓게 이해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올바른 관점을 정립하여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추세에서 소위 우리나라를 강타한 인문학 트렌드의 기폭제는 2011년 스티브 잡스의 아이패드 발표회 회장이었습니다. 1955년생인 스티브 잡스는 56세의 길지 않은 삶에서 PC, 애니메이션, 음악, 스마트폰, 태블릿, 디지털 출판의 6가지 혁신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삶의 출발은 초라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시리아 출신 미국 유학생과 미국인 여대생 사이의 사생화로 출생하여 입양되어 자랐고 1970년대 초반 대학 1학년 중퇴 후 히피 생활을 하는 등 일종의 일탈 기간을 거칩니다. 1976년 애플을 설립하고 1984년 맥힌토시로 크게 성공하였으나 다음해 애플에서 축출되었고 디지털 애니메이션 사업을 시작하여 토이스토리를 성공시키면서 1999년 극적으로 애플에 복귀하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 아이팟, 아이튠스, 아이폰 등의 연이은 성공으로 오른 정점에서 세상을 떠나는 삶은 출생의 비밀, 성장기의 방황과 고난, 절정에서의 죽음 등 전형적인 용담의 서사구조를 담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2011년 3월 아이패드2 발표회장에서 사람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애플의 DNA는 기술, 테크놀로지를 자유교양, 리버럴 아츠 및 인문학, 휴머니타스와 결합시키는 데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월터 아이작슨이 쓴 스티브 잡스의 정식 전기, 소위 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에서 어릴 때부터 항상 저 자신이 인문학적 성향을 지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자공학도 무척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영웅 중 한 명이었던 폴라로이드의 에드윈 랜드가 한 말을 읽었습니다.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교차점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걸 읽자마자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결심했지요. 라는 회고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언급한 기술과 인문학의 만남은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실제로 잡스가 추구한 지향점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문, 사, 철의 인문학보다는 자유교양의 예술적 신면에 가까운 개념으로 기술과 예술 또는 기술과 자유교양의 만남을 통한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확장으로 디지털 기술과 아날로그 감성의 융합에 해당합니다. 최근 인문학 열풍을 타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관련 소양을 갖추면 조직과 개인의 창의력도 높아지고 조직 문화도 건전해진다는 식의 만병통치학처럼 접근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식이 모두 그러하듯이 지식 자체의 완전성에도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인문학의 특성상 인간과 사회를 파악하는 입장과 논리도 아주 다양합니다. 인문학의 접근에서 균형감을 상실하고 편식하게 되면 협소한 세계관과 인간관에 매몰되어서 고담, 준노에 머무르는 부작용도 생겨나게 됩니다. 실제로 일부 회고적인 인문학은 자연과 문명, 인간과 기술을 기계적으로 대립시키고 문명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상실되어가는 자연과 인간에 대한 추도사와 같은 접근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21세기 격변의 시대에 인문학을 통하여 삶과 세상의 본질을 성찰하고 관점을 확장하려는 접근의 일환이라는 관점에서 인문학의 제조명은 아주 반가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매사가 그러하듯이 과유불급이고 균형이 필요합니다. 인문학은 문명과 기술에 대한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고 현실 문제에 대한 만병통치학도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인문학을 통해 개인의 삶과 조직의 현실을 긴 호흡으로 성찰하면서 현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등대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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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